루루의 장난감 나라 다들 드디어 티비핑스쿨에서의 생활이 시작된다고, 큐! 학교에 갈 준비는 됐어, 큐! 네네, 선생님! 학교가 다 허무 예뻐, 방글! 여기저기 우비를 상징하는 구석들도 보이는데 좋아? 너무 멋지다, 좋아! 얼른 들어가 보고 싶어, 믿어! 그래, 그럼 문을 열어볼까, 큐! 와, 열쇠를 가져다니 저절로 문이 열렸어, 좋아! 다들 얼른 들어와, 큐! 응! 이제 우리가 지낼 티비핑스쿨이구나, 좋아! 피아노가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 좋아! 잠은 여기서 자는 건가 봐, 믿어! 침대가 엄청 포근해, 믿어! 저긴 무슨 마법약이라도 만드는 걸까, 방글! 얘들아, 수업은 여기서 하는 거야, 큐! 음, 아무도 안 듣고 있네! 이렇게 복층으로 책을 읽는 공간도 있고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세면대도 준비돼 있어, 큐! 다들 학생 등록을 하게 이리 와서 키를 재볼까, 큐! 나나나나나! 내가 제일 맞아, 젤리, 방글! 학교 너무 재밌어, 방글! 나도, 나도, 나도 젤리, 믿어! 내가 방글핑보다 크지! 아니, 미서핑이 더 작아, 방글! 그럴 리가 없어, 믿어! 방글핑, 앞머리까지 잰 거 아니야, 믿어! 나, 나는 머리 때문에 키를 잴 수가 없어, 좋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큐! 그럼, 2층으로 같이 가볼까? 나를 따라와, 큐! 2층도 엄청 멋지다, 좋아! 다들, 여기 좀 봐! 이걸로 1층에 다녀올 수 있어, 방글! 얘들아, 한추빙 선생님이 다들 모이래, 비도! 여기 구름다리를 건너면 이렇게 텃밭이 있으니 매일 물 주는 걸 잊으면 안 돼, 큐! 그럼 이제 대표로 한 명이 입학증서를 여기 넣어봐, 큐! 아, 그럼 내가 할 게 좋아! 영상! 이 입학증서의 도장을 찍으면 주워핑의 입학이 완료됐어, 큐! 열쇠로 축하의 종을 울리다, 큐! 다들 앞으로 이 피니핑스쿨에서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많이 만든다고, 큐! 음! 좋아! 해피니깐스푼! 해피니캐스푼! 달여 support 해피니핑스쿨 세 boc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